남키러 남키러 그냥 남키러는 안돼? 이거 써? 잘 들리지 그냥 남키러는 안돼? 뭐예요? 너무 많은데? 불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터 아 망했는데 완전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 야 이거 못하겠다 틀어봐 개호가야 남키가 안돼 키가 개이상해 키가 개이상하다니까 노래소리도 안들려 노래소리가 안들린다니까? 잘 들리는데 한숨 무거운 숭 내가 아 이거 길이 박자고 이상하고 아 이거 안맞는다 할 수가 없어 네가 못하는거야 니의 방으로 끊어봐 어디 끊는지 몰라 그냥 해거잖아 아 진짜 이거 어떻게 불러 가수들은 이렇게 하나보지 아니 이렇게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완전 이상하다니까 키도 키도 이상하고 땅키가 안되니까 이상하잖아 아 올라도 괜찮 아 키가 너무 이상하다고 아 박자도 안맞잖아 지금 자막이랑 지금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는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 말 말뿐인 미뤄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남들 눈엔 이 빠지는 한숨으로 보일진 몰라도 나는 하고 있죠 작은 한숨 내 뱉긴 어려운 하루를 보냈단걸 이제 다른 생각은 마요 깊이 숨을 쉬어봐요 그대로 날 맡아요 누군가의 한숨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 당신의 한숨 그 깊이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내가 안아줄게요 내가 안아줄게요 정말 수고했어요 개오바야 근데 이게 녹화가 되는 건가 진짜 개오바야 녹화돼서 만약에 올라간 거는 진짜 개초팔리는 거야 한번 물어봐야겠다 뭘 물어봐 지금까지 테스틱으로 다 했는데 왜 아니 아니 지금 아직도 녹화 중이야 영어 왜 안꺼 내 폰으로 받을 수 있는 아니 왜 이거 중요하다니까 녹화 녹화 중이잖아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